안녕하세요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입니다 오늘은 시흥시의 마스코트인 헤로와 토로와 함께 탁구 기본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포핸드 스트록 자세로는 전체적으로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겨드랑이 양쪽 주먹 하나의 크기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라켓을 잡은 팔은 니은자로 만들어주시고 스윙은 왼쪽 눈앞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허리와 무릎을 낮춘 상태에서 스윙 시작은 배꼽에서 나옵니다 스윙은 배꼽에서부터 네트까지 앞으로 일직선으로 쭉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어깨 힘을 빼고 전완근을 앞으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벤크츠클럽이цип사합니다 저흥시 친구들에게도 제이어스의 몸을 밤새로 만들어주세요 기구가 많았던 곳이 서로 쭉 맞추고 저는 무색 이게 정말 너무 좋겠네요 더 좋은 곳이 많아요 반쩍 담으서는 해주시고 전자 ski 시흥시에서 enqu일한 크기 자세는 동일하게 낮춘 상태에서 공 아랫면을 맞추는 기술인데요 공을 맞추는 박자는 한 박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공이 탁구대에 떨어지자마자 들어가서 스윙을 하실 때 미끄럼틀 태우듯이 아래로 내려줍니다 커트를 하실 때 백스윙 없이 앞스윙으로만 공을 맞추시면 됩니다 화커트 하실 때 백커트와 동일하게 자세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때 팔꿈치가 밖으로 들리지 않게 안으로 넣어주신 상태에서 라켓면 11실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